뉴욕 센트럴 교회가 이웃초청 가을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음악회는 엘리아 남성중창단의 공연으로 진행되는데요. 찬양과 함께 7080 추억의 가요를 불러 초청된 이웃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뉴욕 센트럴 교회가 지난 3일 주일 저녁 이웃초청 가을음악회를 가졌습니다. 3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음악회는 엘리아 남성중창단의 찬양으로 꾸며졌습니다. 곽병국 교수가 지휘하는 엘리아 남성중창단은 찬양을 통해 전도와 선교, 봉사하는 사역단체이며 1998년 참단되어 활발히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헌터 드럼팀이 삼곰으로 음악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어 엘리아 남성중창단이 출연해 할렐루야 투 더 세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사랑하는 나의 주, 주기도를 불렀습니다. 절제된 화음이 만들어낸 중창은 청중들로 하여금 찬양의 은혜 속으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이어 담임 김재열 목사가 나와 환영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재열 목사는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자리가 채워져야 우리가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직 굵지 않음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그 비어있는 공간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임하면 하나님의 자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외롭고 공허한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부에서 중창단은 그리운 금강산, 보리밭 등의 가곡을 불렀고 이어 통기타를 치며 7,80년대 유행했던 추억의 가유를 불러 참석한 이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음악회가 끝난 후 교회는 참석한 이웃들에게 저녁 식사와 함께 선물을 증정했습니다. 추수의 계절 가을에 뉴욕 센트럴 교회의 전도에 대한 열정이 많은 열매 맺기를 소망해 봅니다.